저희 현대명진흥회의 이사장이신 유관순 이사장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3년 전에 이 자리에서 한국현대명 50주년을 기념하는 세리머니를 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3년 이런 시간이 걸렀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의 영예의 공로패를 받으실 첫번째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I'm honored to welcome Mrs. Anita Matthew from France. 박수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상장과 공로패를 가지고 나오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어서 I have got meaningful friends who has made my life more beautiful. 내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준 뜻깊은 친구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My special thanks to my name Manso New York. You have open gates to so many young talented artists to the world stages. 나의 경혜하는 친구인 유관순 선생님. 당신은 I'm sorry. It's okay. 미 이사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은 다음에는 직접 이사장님께서 해외에서 오신 아티스틱 기회터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 어디 계신가요? 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시고 내 사랑을 이루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미 박영선생님께 시작하기 위해서 그만 저희들이 오늘은 이 직업 때문에 축하하는 바람을 준비했습니다. 모두 약국의 음식을 먼저 빨리 먹어야 하기 때문에 길게 속한 게 아니었습니다. 여기 많은 심의, 인사위원 심사위원들이 외국에서 모으셨는데 이제 제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제가 약국 다 모시겠습니다. 여기 어떻게 오십니까? 여기 카운당이 오십시오? 네. 네. 그리고 여기. 네. 네. 지금 전부 계시면 열 분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한국의 한국 심의위원들 지금 여기 오셨는데 계시면 네. 다 나오시면 좋겠네요. 또 평화가들 계시고 네. 지금 여기 막 이 고연 직전에 다 도착하셨어요. 그래서 저기 많이 피곤하시리라 생각하는데 우선 여기서 제가 소개드리겠습니다. 여기 제 옆에 바로 있는 분은 미국에서 오신 도나페인 저기 유니버스 오브 아트 펜실베니아에서 오셨습니다. 또 아까 상을 받으신 아린다 마튜 프랑스에서 오셨군요. 그리고 그 다음에 노리뽀스 장카오 일본에서 오셨고 그리고 가비 아돌 이스라엘에서 오셨고 그 다음에 또 일본에서 오셨고 야마카와 산도 일본에서 오셨고 엘리야 네. 일본에서 왔습니다. 아냐. 불가리아에서 왔습니다. 네. 그래서 불가리아에서 또 계시고 반대시고 오늘 여기 그리고 아까 상 받으신 리사 노르멘 저 핀란드에서 여신 분 계시고요. 네. 여러분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이제 군대에 계시는 심의위원들이 계시는데 안 나오셨는데요. 저기 그동안에 우리 뒤에서 많이 도와주시고 또 매년 심의위원 주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 힘으로 어느 날까지 발전해왔습니다. 그중 특히 이제 저희와 초창기부터 처음부터 저희를 도와주신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전에 부산국제영화제에 지금 현재 이사를 하고 계시고 또 문화영성위원장 하신 김동호위원장님이요. 저희를 너무너무 지금 스포트를 잘해주시고 함께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오셔서 한 말씀 해주시고 우리 저 건배 대회 하시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선 서울국제아누노페스티벌 아주 성공적인 개막을 축하드립니다. 오늘 사실 북제영화제를 신년한다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25년 4반 세계를 이끌어온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25년 동안에 안무 페스티벌을 통해서 많은 한국 안무가들이 해외로 진출했고 또 서로 도료를 통해서 한국의 무용 발전에도 엄청난 발전을 이룩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봅니다. 25년 동안 이 안무 페스티벌을 이끌어온 유한순 우리 현대무용 대모안이었으면 일을 못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면에서 유한순 이사장님께 존경을 맡겨 드립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오신 안무가 여러분들께서 환영 드리고 오늘 공연하신 모든 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달려 마지막 감사합니다.